흐흐흐, 쇼박스 Fine Works Specialty Contents Group 사랑! 사랑 그거 유통기한 무지하게 짧다 난 니가 사랑을 알아? 너 아직 키스도 한 번도 안 해봤지? 나도 진짜 키스하고 싶어 어우, 터나와 한줄기 빛 같은 존재 내가 왜 나 따랐으면 좋겠다 네네 오빠는 이름이 뭐예요? 구천 전 아니에요 아니 오빠, 저거 한 번만 더 타요 뭐야, 그만 뭐야, 그만, 그만 너도, 그만, 그만, 그만 키스해봤어요? 해봤지 그럼 우리 순서대로 키스부터 할까요? 애들이 그러는데 지금 여자 생겼다며? 남자 아니냐? 예뻐 너무 예뻐 근데 나 맞았어 너희가 너 따먹었냐? 그 수리 앓혔지? 아이 참 뭐? 뭐 병으로 뭐? 박으라고 싫어 싫어 안 와 너 내가 결국 여자에서 맞은 거지 누구 성질 없는 야 너 막 나처럼 약한 남자한테 이러게? 무슨 까랑? 빵 부두부두 아셔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해? 하니 하니 성격이 워낙 걸걸하셔서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빵 기억이 잘 안 나 뭐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잖아 다른 인격을 만들어 내는 거지 오빠가 사랑을 알아요? 네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너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누가 날 좋아해 줄까요? 너 아니 좋아하지? 그럼 아니 불러 네 목소리 들으면 나올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? 아직 아니거든 하지만 이렇게 있는 우리org 내가 마요 나